미얀마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 1월부터 9월까지 cnp 봉제산업 수출액은 4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봉제산업은 국민들의 고용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출 분야 활성화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봉제산업 제조업체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사회경제 복지 향상을 시키도록 당부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미얀마 봉제산업 현황과 최근 노동권 개선을 위해 미얀마 봉제협회에서 진행하는 자발적인 노동권 감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추가수당 개념을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 봉제공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기본급 최저임금을 5600자 시상 인상을 한 상황에서 추가수당 하루 1000자 시 발생하면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본급을 인상한 경우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기본급이 인상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기본 추가수당 3만 잣을 넘어설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인상된 기본급이 하루 5800자 세 모자라는 경우 모자란 금액 하루 200자씩 한 달 6000자 슬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상된 기본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2.18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얀마 봉제협회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하루 기본급 4800자신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 2배 적용이 되고 그 외에 기본급 4800잔 미만 또는 초과된 금액은 2.18배로 적용되는 걸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기본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추가수당을 하루 1000자씩 월 3만 잣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고용주 측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촉구해왔으나 미얀마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만 노사 간의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올리라고만 답변을 받고 대부분의 봉제공장들은 기본급을 5600잣을 인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2023년 10월 15일자 구경신문을 통해 노동부는 초과근무수당 계산 기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800자시며 기본 추가수당 개념으로 하루 1000자씩 추가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계산 시에는 4800자실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의 추가 발표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기본 추가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혼선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 노동부 장관은 각 국가별 봉제협회와 개별 면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성환 회장은 기본 추가수당 발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요구하고 앞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계획을 문의하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기본 추가수당 조건에 대해선 논의된 제안들을 검토하여 조속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이번 발표 이후 당분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ssb사회보장위원회 혜택에 대해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ssb클리닉 담당 의사가 실제 아파서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양곤 대중교통위원회 YRTC는 양곤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차량 측면에 노란색 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최근 양곤 대중교통위원회는 택시 표시 등 기준을 발표한 이후 노란색 선 스티커를 부탁하도록 하여 택시 차량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지정 노란색 선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착 비용은 5만짜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네피도 컨벤션 센터에서 제8주년 미얀마 휴전협정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주요 참석 인사들은 미얀마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얀마 휴전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나홍 온라인 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형성이 되어 온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최근 생긴 무장단체들의 차이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생기게 된 원인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원한 관계가 아닌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분할 통치 정책 및 계략과 범하 공산당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 사태 이후 결성된 무장단체들은 미얀마 부정선거에 연루되고 무력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미얀마 휴전협정 서명을 한 소수민족 무장단체 10개 중 7개가 참석을 하기로 하였으며 리스토레이션 카운실 어부샨 스테이트야드 썰크 위원장은 미얀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지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미얀마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카렌 내셔널 유니언, 올버마 스튜던츠 디모크래틱 프론트, 친 내셔널 프론트는 국민통합정부와 협력을 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기념일에 맞춰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 사태 이후 미얀마 휴전협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휴전협정은 2015년 10월 15일 8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서명을 하였고 2018년 2월 추가로 2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서명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중국은 라카인주 짜옥뷰 심해양 사업에 대한 재협상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양국은 사실 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재협상에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짜옥뷰 심해양 사업은 1대1로 사업 중 하나로 짜옥뷰 경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지와 주거지로 나누어 1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항망건설은 중국 국영기업 인터내셔널 트러스트 앤 엔베스트먼트 그룹이 70% 지분을 가지고 미얀마 측에선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도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 경제특구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쏘인 부위원장은 재협상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준비를 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양곤 지역에는 순환정전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불시정전이 이어지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 업체들은 장시간 계속되는 정전으로 발전기를 가동할 연료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다곤북부 타원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0월 초부터 정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복사집과 같은 영세 소규모 서비스 업체들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사집을 운영하는 대표는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복사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싼 가격을 찾는 고객들은 오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다곤동부 타원십 기업인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불시정전이 너무 심해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형성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스렌지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쿠커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펌프로 물탱크에 물을 채워야 하는 현지 아파트들도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미얀마 상공회의소 밍글라홀에서 미얀마 상무부 장관 수출업체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투논 상무부 장관은 2023년 24년 하반기 10월부터 3월까지 미얀마 교역 목표는 수출 165억 달러, 수입 160억 달러, 총 325억 달러로 설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4월부터 9월까지 미얀마 교역량은 수출 46%, 수입 53%를 기록하면서 2022년 23년 회계연도 동기 대비 10억 달러가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수출업체들은 수출을 활성화하여 무역 흑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특히 쌀 두류와 같은 농산물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 원인으로는 완제품, 쌀, 녹두, 참깨, 고무에 대한 해외 수요 감소, 짝가치 급락, 밀수 증가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예윈 회장은 수출 관련 기업인과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통한 무역적자 감소 방안으로 쌀 수출이 가능성이 높으나 참깨, 옥수수, 고무, 두류는 엘리뉴 기후의 영향으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들은 의약품, 산업용 원자재, 화학제품, 사료 제지, 철강 등의 수입외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초대무 부국장은 2023년 24년 회계연도 9월 현재 C&P 봉제산업 수출은 43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 주요 투자국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으며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국을 보면 일본 37.5% 한국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수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C&P 봉제산업은 주로 양곤에 있으며 봉제공장 505개, 신발공장 48개, 가발공장 8개, 가방 및 기타 제조업 177개가 있다고 합니다. 봉제산업 수출국 los joys 감사합니다.